말씀하시죠. 말씀은 그쪽이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말해요. 영희 방에 들어간 이유는? 영희 일기장이 필요했습니다. 점자로 된 일기장을 당신이 읽을 수도 없을 건데 그게 필요한 이윤? 점자는 해독하면 되고 일기장이 필요했던 이윤 왕위선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해두죠. 뭐요? 내 정체? 영희는 정말 고칠 수 없었나요? 혹시 고칠 수 있는 걸 방치한 건 아니세요? 당신 지금 무슨 말을... 한국이 아니라면 미국 혹은 일본 있는 거라고 돈밖에 없는 피해그룹인데 수당과 방법을 다 하면 고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? 그쪽이 필요한 돈이 78억이라고 들었는데 미라가 가르쳐주더라고요. 당신이 필요한 돈이 78억이라고 영희랑 둘이 그것 때문에 다퉜다고 내가 만약 당신한테 지금 당장 그 돈을 준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그 돈을 주고 당장 영희 곁을 떠나라고 한다면 그럼 당신의 선택은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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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